ㅋㅋ ㅋㅋㅋㅋㅋㅋ 이 쪽 이 쪽 이 쪽 이 쪽이에요 좋아 저게 왜 불어났는지 궁금하면 너희 뭐해? 집에가서 검색해보세요 오소리들 알았죠? 저기 뭐 있겠잖아? 아이씨 자 오소리들 하나 이리 오세요 좋아 좋아 다행히 아침이라서 밤과 같은 위험은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자 밤과 뛰자 하나 시바마미 오케이 두꺼비다 이야 두꺼비야 엄마가 두꺼비를 넘었다 이야 시발 뭐고 좋아 좋아 또 나올 수 있어 그 두꺼비에 동생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길이 이쪽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어디일까? 길이 없는 것 같애 설마 아니겠지? 아닐거야 아니, 아니겠지? 아, 아니야 어어, 여기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나우 어, 뭐야 애들이 헤엄칠 수 있단 말야? 어? 잠깐만 이거 타이밍이네 타이밍 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 죽음이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 으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자아 엄마가 말했죠 부시플레이 항상 티머고 부시 속에 숨어있는 티머가 아닌 라빈가 마냥 행동해 다 먹어? 이 새끼들 지금 옷을 어? 여우가 앞에 있다고 채식을 안먹는다는거야 지금? 좋아 자 와드플레이 흰색이 안먹... 안먹히는거야 이것은 흰색이 애를 주려고 하면 애가 피해 흰 된다 미안해 좋아 자 천천히 천천히 오... 쭉... 돌면서... 오케... 쩌잇다 쩌잇다 오케오케... 좋아좋아 기다려 기다려 고기가 우선이라고... 으음? 기다려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아시마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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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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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갱호구좀 해라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나 킬각 킬각인데 아이씨 일로와 얘들아 아이씨 그렇지 다시한번 시도하다 우리는 어? 다시한번 시도해야겠어 우리 건너야 여기이? 봐보자 이거 도시 아니야 실패는 아니야 완벽한 사이밍이갖거든 다 먹어 여우새끼들 어디있는거야? 어디있는거야? 아 쪼리 건너가 되는구나 여기있어? 아 없다고 일로와 엄마야 엄마 엄마에요 자아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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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겨우 서서가 당해요 더오 가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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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요아 all the 후후 아 미안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구요 또 건너가야 돼 저기를? 이거 어떻게 건너가 저기 어떻게 가 저기를? 알았어 무, 무줄께요 이거 어떻게 가? 킬이 어디지? 바이 뒤에 숨어야 되는 건가 이거? 하나 바이 뒤에 숨어야 되나 이거? 바이 뒤에 숨어져 돌 뒤에 숨어져 아니면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건가 이거? 아니 너무 빨라 물살이 물살이 안 돼 이게 돌 뒤에 안 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안 돼 이게 돌 뒤에 안 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물이 바위를 뚫고 와 봐봐 물이 뚫고 와 이거는 이거 낚시면 전부 다 불행 넣을 거예요 어? 어? 자 지금이야! 빨리! 좋아 온다아! 십쩔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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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에요 여보는! 아 schf 으음 가자 가 가 가 가 가 여기여기여기여기 있phant 아! 아 가자 가 puppy 해야 htt 67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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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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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이쪽에 이케에 에ㅔоп 생각 Zoo mujeres 阻 일반적으로 수 tylko 마지 마지야 빠지 마지 마지 마지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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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지! 하아 으아 하아 어마어마하도록 존나 힘드네 좋아요 이리 오세요 하아 자 상이에요 생존의 상 하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애 두마리 죽여 아이 애가 두마리 죽었습니다 어 이리와 이리와요 왜 아 여기 있구나 아 위에 물었어 지금? 아우 됐다 뭐야 바로 이 등이 이 등 위에 올라가셨네 자가자 이쪽이에요 키는 알았는데 안 먹혔어요 키가 엄마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빨리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리와서 비를 좀 피해볼까요? 비가 들어오네요 얘들아 얘들아 아휴 씨바 깜짝 놀랐잖니 나 아 얘들아 깜짝 놀라지마 깜짝 놀라키지마렴 아 아 여기도 건너야되잖아 좀 맛있어보이는거 뭐야 저거 개구리 씨바니 오케이 자 먹어요 빨리 자 이 다음 턴에 갈거에요 이 다음 턴 잘 따라와줘야되요 자 이제 파도가 몰려옵니다 나미궁 지나갔고 지금이야 어서 하 쿨탐 돌아온줄 알았네 좋아좋아 자 이리오세요 상이예요 생존상입니다 커커먼 헤이 헤이 커커먼 좋아 아 우리 첫째 어 됐다 어 이제 밤이다 새벽이었나? 뭐야 나무가 탔잖아 뭐야 나무가 탔어 산불 난거야? 어이 뭐야 산불이 났다고? 내가 가는길만 다했지? 이리와요 미친 헤이 미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이제 니들이 좀 뽑아먹고 아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 미친 빨리 도망쳐야겠다 빨리와 빨리빨리빨리빨리 그렇게 멈추는거야 저거? 어... 오... 오오오! 오오오! 으아앉!! 어... 야 이건 먹고 간다... 아무나 먹어... 빨리! 아무나 빨리 먹어! 빨리x3 어... 윟 Bobby 윟 쥬 여기 쥉 우ал 요 Quel이 쥬 저기 이래 요 obscure 좋아좋아 아 다시 탔어 어 누가 leurs 탔어 빨리빨리 가야겠다 뜨거워 뜨거우 내가 배고파 exception 아니야 안돼 안abled 안돼 안돼 안 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왕 으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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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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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간나limited sécurité 빠르change 어... 아... 흰둥이가 죽었나? 아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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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빨리먹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쪽이야!!! 아 뭐이래 아이씨... 어... 빨리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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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발! 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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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캐리? 길의 상태가? 어어... 어디어오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Wind 어디어 어디어 어디어디어따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아 다행이야 하... 좋아 어 여기 자 가자아 얘들아 이거 나 뭐 또 하냐 가자구 잘 따라와 주길 바래 가자자자 어 어떻게 어휴 새마리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요 이리와요 먼저 온 사람이 줄거야 좋아 자자자자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어이씨가 고민주라는데 이거 그래그래 이리와 이리와 자자자자 아 저거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가야돼 여기 여기 건너가야돼 아 저거 건너가야돼 여기를 이걸 어떻게 가 이걸 어떻게 가 이걸 어떻게 가 저기를 어휴 아이 길이 아닌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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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아 이쪽이 길인가 아 이쪽이 길 같군 가자 어휴 그럼 이것도 고민이야 인마 자 따라와요 아 두 마리밖에 남 남았어 아휴 저거 하나 더 더 먹이고 싶은게 엄마의 마음 좋아 어 앞에 보이는게 심상치 않네 저거 어휴 어휴 미쳐 어떻게 가 여기를 조심조심조심 아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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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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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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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던데야? 아 왔던데구나 미안합니다 길을 잘못봤네요 어 야 그 길이 없잖아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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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아 잘하고있어 어 그래 우리 호오오오 자 이거 먹고 힘내게 틀나게 달리는거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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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나봐 이 불길이 없어 여기 아 됐어 이제 불단 소리가 안 들려 이제 뭐 확장 되겠지만 저기 하나 먹어요 그렇지 가자 어어 뭐야 방금 밀었어 조심해요 떨어지면 어 떨어졌다 삐깨삐깨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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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엄마가 말했죠? 마드가 된것처럼 행동하세요 마드 시X 도망갔네 마드가 된것처럼 자 3인게잉 오케이 좋아 와드가 된것처럼 슬금슬금 복직이야 좋아 나오면 나 지금 가져가겠소 좋아 자 이대로 먹으렴 하아 좋아좋아 완벽해 아 그래 그래 잘 먹고있지 이리오렴 아 그것도 먹인다고? 아 돼지새끼들 그래 이리완 음 동료는 최고의 먹이라고 못 뼈습니까? 오수리 세계에선 있는 단어입니다 사자성어죠 동료 먹이 사자성어라고요 자 안전한 세이브 지도록 합시다 하아 설마 밤이야?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초전역인가봐 초전역 다행이야 밥이 아니라서 뭐야 한마디로 들었어 아 시X 깜짝아 아 진짜 딱공있으면 치가 어렵다 진짜 왜요 여기 뭐 떨어져요? 안되는데 이거 닥쳐 숭배하지마 이리와 야 완전컨대 이제? 야 엄청컸어 엄마급이야 엄마급 내급이네 와 뿌듯한데 이거 이리와 먹이가 그렇게 있다 먹이 있다 다행이야 우선 다섯마리였다가 지금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 입이 줄었기 때문에 얘들은 좋지만 우선 집단 사회에서는 비롯해주지 못해 자아 오 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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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지 내가 여드로 오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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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울림 방생 아이씨 좋아 좋아 아 하지만 간줄 몰랐겠지 아이씨 아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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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걔는 찾아와 그렇지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야 이 새끼 유치하셨나? 배꼬미 좋아 쩝을 먹으면 우리 애들 배고픈 걱정은 없어 아이씨 아이씨 봤냐아 아이씨 인신이 풀려버렸네 자 일로와 이거도 먹자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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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따라와요 엄마는 말이에요 아직 너희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를 가장 많이 사랑한단다 너희들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는 거란 너희들 도왔지 아니 그 점을 높이사요 아니 여기 열 열매 알았어 히야아 아이씨 어머니 두개볼 좋아 갑시다 아이씨 아이씨 컴원 컴원 아이씨 아이씨 왜케 롤드립만 어? 롤드립만 왜케 민감하게 받아들여? 어? 다른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깔깔깔 웃고 지나가면서 반응하지마 응? 궁금한 네이버를 검색해 그럼 아하 하게 된단 말이야 좋아 좋아 야 모르는게 야기야 모르는게 죄지 아는것이 힘이다 모르냐? 취들 모르면서 갑시다 한마리 더 오케이 가자 아이씨 아이씨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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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와나와나와나 어허 아 어떡하냐 아 또 이거야 아잇 맥공 나올때마다 한마리 죽는데 아이씨 자 우선 나가면 절대 먹이 안줄거야 존나 뛰어야된다 어허 잘거라 어 이거 하나 어 그래 좋아 나 잘나가고있어 어 아 아 바로 하늘을 열심히 보자 하늘에 왜 아직 없는데 이따 아시바 새끼 아우 좀 돌아가자 아 똑같은 똑같은 자리겠지? 지금이야! 어허 좋아 저기저기 저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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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등을 보이면 바로 갈거야 등을 보이는 순간 지금이야 지금 안 돼 어허 좋아 하 하 하 하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야 어? 잘하고 있어 우리 첫둘 첫째 아들을 넷째 아들 어디로 가는거였는데? 아 저기인가보다 왜이렇게 길어어 아이씨 좋아 콩 에이, 십장생 지금이야! 아아, 아아... 아, 뿌어, 뿌어 우어 잠자, 잠자, 좀마아 아냐, 아냐, 아냐 아, 그래, 그래 그래 맥 없잖아? 맥 없는거 아냐? 맥 안보여 맥 마 방심할 수 없어! 좋아 저기인가 봐 방심할 수 없어 와 좋아 3임 좋아 이 길이 맞나? 내가 어디로 가는거야? 가보자 야, 매 없는거 같애 지금 매, 매 없는거 같애 야, 매 없다 매 없어 매 없어 한바퀴 돌아온거 같은데 이거? 다리는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없어, 없어, 없는거 같애 없는거 같애 없다 하이 씨, 이거 안찾았다 없어 아 좋아, 비짐도 사라지고 좋아 좋아 걔 으 아아, 엄만이 다 쪘다 으, 자, 저기로 가야돼 안티어져 안티어져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요 얘들아, 뛰어 뛰어어 아! 뛰어! 살아라! 두 마리가... 두 마리가... 흠흠 이게 오소리 체험이야 아니면 먹잇감 체험이야? 매가 왜이렇게 나빠? 어? 매는 미요크도 싫어할... 싫어할 것 같애 매도 엄마입니다 족가... 우리 거주기 중요하지 남의 새끼예요? 그게 중요하냐? 요 휠도 갑자기 싫어진다 이거 영상 자세히 보라는 말이 좀 있네 영상 한번 자주 자세히 봐보세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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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밥도 못먹잖아 밥도 아니고 밥도 제대로 못먹잖아 아... 매가 3마리 먹었어 나 포함해서 아닌가? 그냥 3마리 먹었나? 아... 한 마리 실종 아이씨 이발 가니까 좀 떨어지지 말라니까 나 엄마 된 듯 모성애 느꼈어 겨우 오소리한테 오우 뭐 나온다 뭐야 내 씹새끼 크다 씹새끼야 안 돼 이제 저 내 다섯 다섯마리 다 먹었으면 죽겠다 뭐야 이거 끝이네 네 이렇게 해서 염소 엄마 창업게임 끝이 났습니다 매도 엄만데 아직 어리잖아 아직 6시간 나이는 안됐다고 풀쪼가리 애벌레쪼가리 주면 되는데 오소리 쪼가리를 줘? 자 아무튼 재밌었네요 뭔가 많은 교육 교훈은 아니지만 열을 남기네요 만원짜리 값 하네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재미있었어요 네 유튜브 모두 구독해야지 준시스템